저희가 매일같이 전해드리다시피 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 문제 그리고 국정조사 실시 문제 여야 간에 정말 하염없이 공방만 벌이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좀 답답한 게 이 광경을 지켜보는 유족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아 직접 그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인 고 이나문 씨의 어머님 박영수 씨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대기 포천이라고 들었는데요.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 길. 그렇죠. 먼 길이라면 먼 길인데 그냥 급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기는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게 쉬운 인터뷰가 아닌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 게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터뷰에 응하신 특별한 이유,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인터뷰에 특별하게 출연해야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아직도 이 모든 순간이 그냥 꿈이고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기까지 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도 나고 약도 오르고 그러다가 문득붙붙 자다가 일어나서 속에 우라증 나는 것처럼 불안도 분노도 느끼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국이 어느 누구 하나 속시전이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요즘 또 뭐 축구 월드 16강에 올라갔느니 온통 누이수에는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저도 저희 아들도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장례식 내내 친구 아들 친구들이 장례식 내내 축구화와 운동복 이런 거를 같이 놓고 3일 내내 같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마 지금도 축구하는 동안에는 차라리 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저 눈물밖에 안 났어요. 볼 수도 없었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축구 선수들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웃으면서 잘했느냐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유가족으로서는 화도 나고 슬픔도 이기지 못하지만 헤매고 있는 이 상황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묻혀버릴 것 같아서 더는 안 된다 싶어 그냥 아들의 죽음에 진실된 이유가 뭔지 왜 그랬나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디까지 질문을 드려야 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좀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아드님에 관한 질문인데요. 참사 당시에 여자친구 분하고 함께 이태원에 변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들하고 여자친구하고 둘이 갔다가 저희 아들은 못 오고 여자친구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그 참사 이 여자친구 분은 혹시 어머니께서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장례식 내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장례식 내내 같이 해줬고요. 아들 수목장 할 때도 같이 있어줬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래도 아들이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되겠기에 여자친구를 그때 잠깐 만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좀 특별히 한 얘기는 없었고요? 특별히 한 얘기는 없... 그저 저는 그래도 아들이 마지막 모습을 알아야겠기에 자세하게 물어봤죠. 여자친구도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기도 지금 도대체 용납이 못 된다고... 그렇겠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그렇죠. 힘들죠. 그래요. 아까 아픈 몸을 이끌고 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여자친구는 부상을 당했던 경우인가요? 네. 잠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제 아들이 옆에 누워있었고 그리고 순천향병원 정신 차리고 나서 순천향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제 남자친구다. 따라가겠다. 그랬는데도 경찰은 처음에 안 된다고 말리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옆에 어떤 기자분께서 이건 아니다. 같이 태워서 보내라. 그래서 순천향병원까지는 같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참사위 여자친구분은 지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상생활이 영역을 가면...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하면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거의 지금 휴직상태에 있다가 며칠 전에 겨우 일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굉장히 힘들어 보였죠. 제 눈에도. 이 여자친구로부터 참사와 관련된 자료를 받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받으셨던 거예요? 여자친구 나름대로 너무 억울하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프린터를 해놓고 자료를 수집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애초에 6시 30몇 분인가 사고신고 여자분 육성으로 전화한 그 내용 파일도 받아놨고요. 지금 여자친구가 사진 찍은 사진이 제가 여러 장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 저희 애들이 지하철 타고 이태원으로 3번 출구로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미 역사 안에는 지금 사진과 같이 이게 역사 안의 사진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역사에 나오는 그 시간이 거의 10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역사 밖으로 나왔는데 지하철 역사 빠져나오는 데만. 거기 나왔는데 나와서부터도 사람들이 밀리고 끼김 현상 그런 게 벌써 거기서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길 안에서가 이미 역사에서부터 완전히 인파. 그런데 전혀 통제를 안 하고 있었다. 전혀 통제가 없었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아예 하는 말이 그 역에 빠져나와서 도로에 차 다니는 보행 그러니까 차도 차도에 경찰 서너 명만 보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근처에는. 그러니까 cctv에 잡힌 영상을 보면 인파보다 오히려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파를 오히려 관리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아니었던 걸로. 지금 cctv 영상 보면 그렇게 나오는 그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역사 빠져나오는 데 10분이 걸렸다. 저번에 국조특위 위원들 만나시려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못 만나고 야당 의원들만 만나셨잖아요. 그 뒤 혹시 여당 의원들하고는 연락이 좀 됐었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연락이 안 와요? 네. 그때 지금 여당 간사 같은 경우는 국조특위와 별개로라도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뵙고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받은 적도 없고 일부 개인 몇 명에게는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유가족 전체 의견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하겠다면 유가족 전체에게 연락을 해서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한테 메시지였다면 또 연락받은 분들이 다른 유가족분들하고 공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연락이 왔었다고.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어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부 유족에게 일대일로 따로 만나자라는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 어머님도 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대일 따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저희가 국회의사당에서 그때 국민의힘 여당 정진석 위원장 만나셨을 때 네. 위원장 만날 때 저도 그때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대일로 만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저희 유가족에게 그렇게는 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뭐 유가족 앞에 그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동안에 서로 간담회 한다고 해서 갔는데 중간에 간담회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전화만 계속 붙들고 계시는 의원님도 있고 저희가 항의했죠. 얘기를 들으러 온 거냐 그랬더니 전화로 자기는 녹음을 이야기를 정리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냥 검색하는 것처럼 보였군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의원장님께서도 결재가 있으시다고 잠깐 나갔다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 간담회를 추진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1대1 면담이요? 어느 세월에 그 많은 분들하고 1대1 면담하실 건가요? 어느새 뭐 1년 내내 하실 건가요? 그 많은 유족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행안부 쪽에서는 진짜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통 공간을 마련해달라 장관 한 번 면담하게 해달라 이런데 일체 지금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번에 우리 유가족도 협의체에서 여야 같이 간담회 하자고 신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도 임배 잠깐만 갑자기 정신이 없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십니까 여당 측에 야당 측에 서로 민변을 통해서 여당 야당 측 다 유가족하고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당 측에서는 한 분도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고 뭐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죠. 유가족들이 얘기를 듣다 그러면 여야 야당 누구를 따집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나오는 거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고 그냥 더 한 번 우리 유가족을 죽이는 거죠. 2차가에 우롱하는 거. 국회에서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네 만에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네 만에 계속 지금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저희는 정치적으로 서로 이러는 거 원치 않아요. 그저 우리 얘기만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사과 좀 하시고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추모 공간이나 가족들 만날 수 있는 소통. 저희는 바라는 게 더 없어요. 정치적으로 서로 여야 저희가 그런 거에 머리 쓸 시간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고 그것만 그냥 진실되게만 그냥 잘못한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 인정만 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는데 거기에 무슨 여야가 어디 있고 뭐 그런 거 머리에 그런 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가 마약 이야기를 하면서 부검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다는 뉴스 보셨죠 어머니? 당연히 봤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뉴스를 접하고? 저도 뭐 정치 해박하고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계를 유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요즘은 거의 뉴스 보며 그냥 하루 일상이 그거가 돼버렸더라고요. 마약 부검이요? 몇몇 유가족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부검을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한 번 아픈 애한테 두 번 아프게 할 수 없어서 부검 당연히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왜 부검을 해야 됐냐 그 경찰을 붙들고 물어라도 보고 따져라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참 암담하고 지금 가슴이 아프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진행은 제 입장에서 좀 많이 답답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가 되든 정부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어머니? 전하고 싶은 말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왜 그랬는지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참사 나고 나서 기자간담회 끝나고 그리고 광화문에 광화문에를 한 번 갔습니다. 촛불 집회하는 곳에. 제가 뭐 투쟁하러 간 것도 아니고 촛불 들고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유가족 누구 하나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산 사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경찰 인력과 경찰 버스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너무 황당했죠. 그 인원 조금이라도 배치했으면 이번 사태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거를 못 하신 분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했다 인정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건 조금이나마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려운 말씀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도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잠깐 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 냉혹하다면 냉혹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억울하게 죽은 거. 그날 우리나라에 이태원 참사 일어난 날 우리나라 정부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저 제가 본 용산 사적 광경처럼 그저 나라 한 분 지키는데 온 전력이 다 쏟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한 말 더 하고 싶은 거는 비록 우리 아이들은 같지만 제 아이는 같지만 저는 제가 지켜야 될 아들, 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왜 이건 아니지라는 그런 불신을 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그럼요.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그저 잘못한 거는 인정해 주십사. 그거 하나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치하신 양반님들 어쨌든 이 12구 참사 이 사태를 정부 어디 역사나 기록에 기록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싶냐고. 그저 날짜, 사망 인원, 장소,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만 기록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똑바로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만.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대신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고이나문 씨의 어머님, 박영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